자, 주기도문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이나 또는 집회나 이런 곳에서 폼 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을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폼 잡는, 외식하는 이것은 남들에게 이렇게 쉬운 말로 폼 잡는 것입니다. 폼 잡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많은 데서 폼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받을 상을 받았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기도도 저렇게 잘해. 목소리도 좋고 꼭 이상구 박사 목소리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 받았다. 그 말은 진짜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과 정말 성령어로 소통한 그런 기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왜 그래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다 폼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누군가가 좀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게 본능이 돼 있다. 저도 그렇더라구요. 제가 한 번 미국에서 아주 더운 여름날에 산책을 2시간 하고 땀을 흘리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주위에 화분이 많이 있는데 그 책임자가 물을 안 줘서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줬어요.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할게? 이것을 누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봤어. 그래도 오케이 물 줬으면 됐어.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쁜 아가씨가 다 걸어왔어요. 그때 제 생각은 아, 조금만 빨리 지나갔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물을 한 번 더 줘? 고민을 했어요. 좋게 안 좋게? 안 좋다고 손들어 보세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잘 봐주시니 얼마나 물 줬어요. 물 주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던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게?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간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 문을 딱 닫아 버리면 우리가 그런 욕심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나와 하나님 그 두 사람만 만나는 기도 그것을 어떤 관계를 맺는다? 은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군중들 앞에서 기도해 가지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떤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장로님들 기도를 시켜놓으면 아! 했던 말도 했던 말도 하고 그런 상황이 꽤 자주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래서 자꾸 한 말도 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 놓고 시시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라.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으시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부모와 자네의 관계다. 그 말은 결국 사랑의 관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종교는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주종 관계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키워. 그러나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너희들을 섬기고 싶은 너희들의 아빠야. 우린 그런 관계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만 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또 다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친구 관계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날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두세 명이 모여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하나님의 별명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아, 그 하나님 참 좋으시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냐.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신들 또는 우상신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이스크림도 한입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신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관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종이 되시려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시켜줬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누가 신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신도 절대 그렇네요. 알라신은 무슬람, 이슬람 교회당에 들어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발붓 발 씻고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더러워진 팔도 씻어주는 친인, 그런 하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신은 정말 좋은 신이다. 정말 거룩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하다 할 때 뭐가 그 거룩의 핵심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이면 그거 거룩할까 하나도 없어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죠. 그렇죠?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줄 거야. 그러면 그건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 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정반대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나를 깨닫도록 그렇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입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첫째로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고 이 땅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왜? 사단과 그 악령들을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이 가득한 빛이 없는 곳. 즉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없는 곳. 사랑이 조건적으로 되면 그것은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죠. 나라가 나의 마음 속에, 또 자기들의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천국이 된다. 그 당시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이 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을 내기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도 모으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받으실 텐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받기면 바로 그때가 이제 이제 못 받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삼천명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그 놀랍게도 천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 직전이죠. 지금 이해가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지라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 두려웠다기 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하나인데 그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잠깐 배우신 둘째 사망 은행의 죽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정말로 그 관계가 완전히 분열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때는 고통이 별로 없어요. 왜? 곧 뭐예요? 곧? 곧? 사랑이 왜 저렇게 지지? 곧 우리는 부활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각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상구 박사가 오늘 밤에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오늘 밤에 예수를 만났고 우리 집사람은 20년 후에 죽으면 그날 죽는 날 예수를 만나요. 좀 이상구 박사는 좀 이상구 박사는 이상구 박사는 좀 이상구 박사는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있게 없게 시간이 있게 없게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20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나에게는 20년이란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2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20년 동안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그래서 오늘 밤에 사람은 딱 죽고 나면 믿는 사람들은 즉시 살아나. 왜? 그게 20년 후라면 그 20년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게 즉시가 된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죽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한 4천년이 됐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4천년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자마자 눈을 탁 떴는데 벌써 4천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날은 똑같은 날 만납니다. 아시겠죠? 네? 화장하는 거 땅을 땅에 묻어도 몇십 년 지나면 다 흙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화장해서 재가 되고 바다에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흙으로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검버섯이 있는데 이거 보기 싫어. 부활할 때는 없어야죠. 그건 완전히 새 제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제히 다 똑같이. 누구는 그때 부활하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 천년이 지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뿌렸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다, 자, 아들아, 네가 가서 십자가에서 달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거기서는 하위를 받죠. 그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하늘에서는 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 많이 4천년 동안 망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인간으로서 불안하고 이런 게 예수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면에서는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죽음이란 것이 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피 땀이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할 그 구원의 일을 아무 차질이 없이 문제없이 잘 이겨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었지만 땅에서도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절의 기도는 그 일이 나라가 천국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초대 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 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어디든지 다 로마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세상을 한 나라로 정복을 하고 통일시킨 것이 사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편리한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무시무시한 시대였다. 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입시킨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우리들의 신이죠. 그런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해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만 세상 살아나가기가 편해? 아시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서약을 안 하면 모든 사업하는 일이나 뭐 일이나 다 너는 황제를 숭배하느냐? 신으로 생각하느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돼야 사회생활을 잘하고 출세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왜? 황제가 신이 아니라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신이야. 그래서 참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아주 여러모로 실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할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 정말 바울이 가르친 이 신은 너무너무나 거룩한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구나. 그래서 그 신을 선택하면 이 세상 사리에서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크리스도라는 신을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결심하면 세상 사리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인데 양식이라는 의미가 먹을 것도 포함이 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걸 내려가지고 먹는 것도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어쨌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일용할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영적 양식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착실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날 하루에 성경절 한 절씩을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예배를 보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나누는 가족들과 그렇게 잘 하면 참 좋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게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거 읽으면 조건적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서? 아직도 미워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겠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도 그 오해가 한동안 풀리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어깨가 무겁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13절부터 먼저 하고 이제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의 별명도 뭐 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 응하셨습니다. 응했지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빠져들지는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지는 않았어요. 소가 넘어가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단에게 걸려들면 금방금방 시험에 빠져요. 시험을 받아.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걸로 치고 읽으면 이게 억만 칭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시험하세요. 그런데 나는 빼놓고 이제 이런 기도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악에서 구합소서. 이 악은 악령,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꼬셔서 내 욕심, 나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나를 함정에 빠트려서 시험하려고 그럴 때 내가 그 악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시험을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나를 어떻게 해?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결국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은 다 시험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시험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하옵소서.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뭐예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나는 그거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사실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읍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읍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으셨다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확 그렇구나 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성령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 아 그래? 그렇게 들으면 감동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뭐냐? 무엇이 정말 용서냐? 라는 것을 그 용서한다는 것을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망고를 먹어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야 망고 그거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뿅가. 망고 얘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여요. 그러나 망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진짜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망고가 아무리 망고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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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어 가지고 아무리 알아봐야 망고라고 말하면 침이 고여 안 고여요. 이제 그것이 성령으로 망고를 아느냐? 지식으로 망고를 아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도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면 내 일전자가 켜진다니까 기쁘지고 감사하고 그러나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알아봐야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즉 신학적 신앙이야. 그것은 나를 감동시키지도 않고 그러나 시험치면 100점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용서를, 죄를 사하는 것.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망고를 먹어봤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용서 해봤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법적인 용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돈을 내 친구가 나를 사기를 치고 떼먹었다. 그러면 용서하지 마. 용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법정까지 갈 필요 없지만 내가 손해보고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억울해야 하네.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을 다시 듣고 싶을까? 나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식 이름 내 앞에서 덤먹이지 마. 내 유전자 다 꺼져. 내 뚜껑이 열릴 거야. 그것은 법적인 용서를 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용서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는 말을 자꾸 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용서는 나를 사기치고 나를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고 그런 자식을 영적으로 용서했을 때는 놀라운 체험이 따른다. 왜?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런 자식을,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상당히 옛날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상당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기로 되어 있어요? 아들인데 그것도 어떤 아들? 장남, 장자, 그 다음에 장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우리는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 오랫동안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왜? 차남이니까? 그랬는데 여러 해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의사, 수련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큰 봉투를 하나 보냈어요.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연락이 온 건데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어머니나 저한테 알려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울산시청에서 그 땅을 수용해서 하느라고 보니까 땅 주인이 이상구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주소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상구 님 앞으로 수용할 테니까 보상 수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지금으로부터 40년, 45년 전이었어요. 그럼 50년이 다 됐어요. 그때 그때 돈으로 5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하면 50억 더 됐죠. 그럼 갑자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아 역시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정말 고맙고 할아버지가 또 생각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생활 그 미국에서 뭐 하는 게 하도 바쁘게 해서 한국에 뭐 도저히 나오는 건 꿈도 못 꾸는 때였어요. 그 의사 수련을 포기하고 나와야지. 그래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를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자기가 다 해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제가 사회 생활이라고 뭐 동사무소 가보고 뭐 구청 가보고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인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 인감도장이 뭐 어쩌고 그게 뭔데 아무도 몰랐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보내면 너는 지문이나 찍고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인감도장, 미국에서는 도장 만들 수가 없어. 한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에서 짐을 찍고 이래 가지고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5억을 다 먹어 버렸어. 그 배신감, 돈도 돈이지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옛날에 참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게 어디야? 하면서 여러가지 꿈을 화려하게 꾸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십자가였어요. 그 말은 어떻고 그런가보다는 했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그 망고가 어떤 맛인지는 먹어본 일이, 그 용서라는 과일을 먹어본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자려고 눈을 다 감으면, 그 친구 얼굴이 다 나타나고, 돈 오기 확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는 뚜껑이 막 열리고, 막 이가 갈리고, 주먹이 붉은 지어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왜? 나를 잠재워 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입 안이 바짝 바짝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물을 먹으면 또 소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물 먹으러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와서 또 잘나고 또 넣으면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거를 화병이라 그런 것 같아요. 화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또 물 먹고, 또 오줌 넣고, 이러다가 밤 꼬박 새면 내일 환자들하고 상담은 어떻게 하고, 또 강의는 어떻게 하고,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겠다는 두려움이 싹 없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고 밤을 샐 수밖에 없는데, 이왕 밤을 샀려면 찬송이나 부르고 새자.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오기, 그 친구 얼굴 나타나면 고개를 흔들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해 봐도 안 들어. 이제 그러면 내가 찬송이나 부르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이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그 하늘나라로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가면서 물 마시면서 오줌 누면서 밤새는 것보다는 노래하면서 밤새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르는구나. 이제 세 번째구나. 이제 네 번째구나. 다섯 번째구나. 여섯 번째구나. 일곱 번째구나. 그런데 눈이 딱 떠졌어요. 아침이에요. 일곱 번째 들어가서 이제 일곱 번째 부른다 하면서 멜라토닌 유전자가 다 켜지니까 잠이 싹 들어 버린 거예요. 잠을 푹 잘 잤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성령 생기가 와서 그 꺼져 다 꺼져 버렸던 유전자를 켜서 나를 잠들게 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잠을 푹 자고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찬양이나 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령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쫓아내 버린 것 같아요. 내 눈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날 컨디션 좋게 강의도 잘 하고 상담도 잘 하고 산책도 잘 하고 하루를 참 신나게 보냈는데 일이 다 끝나고 밤에 이제 씻고 자려고 불 딱 끄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젯밤에는 일곱 번째 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날은 여섯 번 부르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나흘째, 다섯째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다섯 밤을 그렇게 탁 자고 여섯 번째 날에 아침에 깼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하고 들어오냐고 하면 돈, 옥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한밤 한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체험은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없어요. 그건 공짜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거 체험을 못 했으면 여러분 다섯 밤을 못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섯째 날 아침이 딱 되니까 내가 하룻밤에 일곱씩 쳐도 다섯 밤을 이렇게 지냈으니 뭐에요? 옥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돈, 옥 보다. 돈, 옥 할래? 이 경험을 할래? 그러면 나는 돈, 옥 보다는 뭐에요? 이 경험을 하고 돈, 옥 없이 내가 행복하게. 그래서 여섯째 날 돈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나를 재워 주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완전히 용서가 되도록 즉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도 그 친구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친구가 하나도 밉지 않도록 깨끗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노래 한 두 번 부르고 잠대로 불었어요. 그 다음날 일곱째 날 아침에 다 눈 뜨면서 그 친구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생각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떻게 그 친구가 하나도 밉지도 않고 이런 경험을 그 돈 5억 때문에 하게 됐구나.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5억을 내라고 하면 충분히 내고 해봐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미스터 구 그놈이 돈 잘 떼먹었다. 돈을 안 떼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으랴.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스터 구 얘기만 나와도 유전자 켜지게 꺼지게 켜죠. 제가 안식교에 있을 때 대학생 그룹을 그룹이 모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한 여학생이 웃지도 않고 아주 말도 안 돼 이런 표정으로 했더니 결국 저한테 왔어요. 박사님. 그 친구 신원을 좀 대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검사가 돼 가지고 반드시 돈을 받아 드릴 겁니다. 제가 너무 분합니다. 보세요. 나는 감동을 받았고 그 성령의 체험이 돈을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는 아직도 뭐예요? 그 생각이 안 들면 뭐예요? 그래서 참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박사님처럼 다 용서를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만약 법적으로 용서하자 앞으로 누구든지 미스터 구 얘기를 내 앞에서는 덜먹거리지 마 내가 열받아 그게 이제 법적인 용서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용서예요. 돈, 옥 안 받지 그리고 내가 그 놈을 감옥에 쳐놓지도 마치 파주하였으면 그러나 그 놈의 자식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아직도 유전자가 꺼져 그거는 법적인 용서 그러나 성령이 역사에서 용서를 하면 그 용서한 기분 그 자체가 너무나 야, 이렇게 용서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체험을 해서 이 용서의 기쁨 이 용서라는 게 정말 망고 맛 저리 가라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면 그제서야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기쁜 일인가 그럴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법적으로 용서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도 그렇게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용서의 맛을 내가 어떻게 조금 해봐 본 거야 그 맛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성령을 성령의 그 역사로 용서해준 거죠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줘 예수님이 사해 주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그 친구 그 원수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해 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를 그 뜻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거를 알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 놓으셔도 우리는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망고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망고 맛을 살짝 보면 이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다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용서를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내가 받은 감동이 있으니까 그 감동으로 그 용서의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네가 너 친구 미스다고 용서했어 이상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나도 너 용서 못 해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다 너 용서가 뭔지 알아? 내가 성령으로 너를 용서 맛을 조금 보게 내가 도와줬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게 되고 그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준 그 용서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가 박혀지고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 했으니까 사도신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정말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돈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고통을 넘기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또 그 생각이 나고 또 이가 갈리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유전자는 점점 꺼지면서 정말 우리가 사망의 배탑화 그걸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령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이가 갈리고 정말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그것이 극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